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? 어떻게 아셨어요? 얼굴에 다 쌓였어, 이놈아. 네가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가서 만날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니잖니. 아, 나이도 궁금해. 얼굴 좀 보여줘. 아직 보여드릴 단계는 아니에요, 할아버지. 그 사람 이제야 겨우 절 봐주기 시작했어요.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서 천천히 만나볼 생각입니다. 기다려주세요.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. 이제야 봐주기 시작했다고? 저번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. 젊은 처자가 뭘 그렇게 망설여. 너 밉보인 거 아니냐? 삐약이한데. 아, 그럴 리가요. 제가 영희 씨한테 얼마나 잘해주는... 할아버지, 그걸 어떻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네가 집에 들어와서 부쩍 그 애 얘기를 많이 하더구나. 어짱 그렇게도 못 숨기노. 좋은 사람이니까요. 이영희 씨, 좋은 사람이고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. 할아버지께서도 반대하실 건 아니시죠? 뭐, 반대하면 포기대도 하게? 이영희 씨, 좋은 사람인 거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았잖아. 되게 쉽지는 않을겠다. 너의 애비는 반대할 게 뻔하고 너의 엄만 김팀장하고 짝을 지어주려고 그러지 않니? 네 사람 상처받지 않게 잘 잡아주어라. 고맙습니다, 할아버지.